엉뚱하게 한번 해볼까? 이곳은 마음대로 망가져도 좋은 공간 당신이 망가진다고 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망가져도 절대 딴지 걸지 않는 꿈의 공간 마음먹은대로 즐기세요 눈치 겁나 없네 쉬바 잠시만 도네이션 왜 이렇게 끝났냐 저거 2장 주문하실래요? 나 메시엘 사와 아니 그레이브 후르즈 사와 안되는데? 아이씨 아이씨 에이 비 에이 나도 에이 이게 내 맘대로 하는거지 그냥 평소에 내가 하던대로 아까랑 똑같이 하면 되겠네 아이씨 아이씨 이건 잘못걸리겠는데? 이건 이렇게 해게 아닌데? 욕장 오빠 배고파 열어봐 나 나 아이씨 딱 두께 그어주면 되잖아 그러면 그럼 내가 이기잖아 아이씨 앉아 아 형이 이겨야되는거야? 아까도 잘못했네 좀 좁지않아? 오케이 뚱뚱뚱뚱 이번엔 로봇 팔로 끼워줘볼까? 약간 테트리스 했는데 뭐야 이건 또 테트리스를 안해서 그런거야? 중간으로 하자 중간으로 하자 이거 아까 그거네 가만 내두면 쩔러가는거 꺼져 너네 꺼져 너네 꼬맹이들 화면 밖으로 사라져 너네 저기요 비켜요 공격 흐헉 흐흐헉 흐흫 흐흙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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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수 주는 기준이 뭐지? 흐흫 이 마지막 한 핀을 쓰러뜨면 나랑 사귀자. 응 좋아. 오늘은 여친구한테 히트다. 아까 로맨틱 고비 갔다가 망했잖아. 이번엔 이거 아니야? 여자친구 아까 로봇 좋아했잖아. 이건 아까 제가 틀렀던 거죠. 여기 근데 사실상 이 봉이 있어도 상관이 없거든? 같이 앉는거는? 어이가 없네 이거는. 야 야 자 자 이 마요네즈 이거 틀렸어? 안녕하세요 아 돌리 딴 데 봐줄게 이거 안 잡는게 맞았겠지? 음 꼬급란 칠게 오케이 아까 실패했지만 지금은 실패하지 않지 이거 안 쳐지는거 같은데 무조건 두둥 두둥 하나만 실패해도 아이고 안 되네 흐흐흫 이러고 그냥 필적 볼라 그러는데 이걸 쳐버리네 소 야 너는 동종 먹자 맛있더라 개꿀 맞으더라 로보트 봐 이 문제 아는 사람 어 너 모르지 임마 모르는데 왜 손들어 아 목말라 가는 김에 커피 좀 사다 줘 오케이 니가 커피를 했다 뜨거운 건 상관 없겠지 잘하고 있대 툭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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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dvd를 비교를 봤습니다 툭툭 데이오오케이가 저거 뭐에요? 뭘 뜻하는거야? 툭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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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제일 좋아하는 아이돌 에이샥 아이씨 아희들 비양이 시골시골합니다 말로 없는 각이다 정답을 맞추면 1억원 획득입니다 아 근데 이거 얘네 예산이 없는걸 내가 왜 신경쓰여야돼 도대체 그럼 프로그램을 짜지말던가 말이안돼 저거는 어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니, 멸망시키고 싶어. 아니, 그냥 멸망시킬 거야. 이거는 잘 모르겠어. 응, 너네를 봤지. 아니, 지킬 수 없어. 가려워. 싫어. 멸망시킬 거라니까? 어딨어? 어딨어? 아까랑 좀 다른데? 아까랑 좀 다른데? 아니, 멸망시킬 거라니까? 아니, 멸망시킬 거라니까? 아니, 멸망시킬 거라니까? 아니, 멸망시킬 거라니까? 아니, 멸망시킬 거라니까?